강희정한테 가서 말해! 나 절대 안 물러나! 가사 전에 나한테 소송 건 거 치아하고 게시판에 올린 글 거짓말이라고 정정함에 풀어준다고 내가 그럴 거 같아? 그럼 여긴 왜 온 건데? 장진구 구하러 온 거 아니야? 아니? 경고하려고 온 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 같더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퍼붓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퍼붓고